충청남도는 지난 겨울 논산 딸기 해외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논산 딸기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15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논산 딸기 수출액은 지난 2011년 5천 달러에서 지난해 56만 7천 달러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딸기 농가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박람회에 참가와 현지 수출 계획 등을 돕고 있습니다